아휴 왜 그래 진짜 나한테 형이 잘못해? 뭘 잘못해 또 까? 또 와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뭘 꼴아봐 찾아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여기 또 아는 여동생을 만나러 왔어요 아직 안 왔는데 약속 시간보다 일찍 왔죠 그 이유는 제가 좀 심리를 궁금했습니다 친한 오빠 여자친구가 있는 친한 오빠가 만약에 멋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과연 설레할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요즘 커플깨기 보기가 많이 하잖아요 살짝 심리들을 알겠더라고요 전화 끄세요 건방지게 아니 장훈이가 저를 위해 문신을 했어요 이 몰카를 위해서 아 진짜 팔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예 판박이고요 네 어쨌든 여동생이 들어올 때쯤 타이밍에 맞춰서 제 동생이 들어와서 아 저 마음에 들어서 따라왔는데요 뭐 하시는지요? 부터 시작해서 제가 멋있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아 근데 반하면 어떡하지 아 아 아 절대 그러려고 아 아 일단 옆에 입국에서 콜라나 한 장도 하면서 들어오면 선생님 저기 좀 해주세요 네 알다 빨리 빨리 가세요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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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치킨 먹고 싶어서 난 보는 거야? 혼자 먹을 수는 없다 아니 왜 보고 싶은 것도 아니고 치킨 먹으라고? 아 보고 싶을 일은 먹지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K 플러스? 아니 이게 여기 온 김에 찍어서 먹을 수 있는 거 이거 왜 만든 거야? 치킨 먹어요 치킨 먹으려고 치킨 먹으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대단하네 이맛집이라고 아 다리 먹어 먹어도 돼? 우리 양보 안 하는데 한 번 웬일이래 다리도 양보이나 요즘에 연락 안 하는 일으로 안 왔다 왜? 요즘에 좀 유튜버들 유튜버들 사이에서 너가 계속 들어 많이 나오고 나? 그래서 이제 아 이제 퇴물된 오빠는 필요가 없다 아 맞지 잠깐만요 안 되는 거 진짜 안 되는 거 같은데 이게 네 노는 거 보면 똑같아 아니요 안 돼요? 아니요 아니요 왜요? 아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되죠? 응 지금 가고 있어 둘 셋 이리예요 추측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몰라 아는 사람이요? 몰라 아는 사람이요? 무슨 양아치를 왜 어떻게 알아? 양아치라니까 네 어쨌든 왜 오신 거예요?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왜요? 아니요 오늘부터 저랑 만나도 되겠네요 돼요 얘가 좋은 거예요 어때요? 화이트 서로 좀 알려주세요 저 다른 친구 있어요 아 그래요 ? 피타님 저랑 사귀지 예 어 사귀어요 사귀다 네 사귄다고요 장난쳐요? 빨리 가요 빨리 가요 아 미안하다 미안해 가요 네 네 이거 무슨 소리야? 이거 무슨 소리야? 이거 좀 가져갈게요 네 가져가세요 야 나 브이로그 찍어야 되는데 영상 이러면 잠깐 찍어도 돼요? 같이? 아 내가 솔직히 할 말 있어 일로 와봐 아 그 내가 사실 솔직하게 말할게 오늘 내가 아까 거기 저기 거기서 문신한 사람 좀 싫지 않았냐? 어 완전 싫었어 나 문신한 사람 세상에서 세상에서 제일 싫어해 오늘 솔직히 저기 아까 좀 그래도 좀 무서운 사람 왔는데 내가 좀 이렇게 하니까 좀 그래도 조금 조금 어 조금 멋있었지 아 근데 그거 사실 구라야 몰카야 몰카라니까 아니 몰카야 몰카 그거 다 구라야 그거 사촌동생이야 반응이 뭐 이거 왜 이래 아 일로 와봐 저기 있네 얘야 얘 하하 아하 오늘 아침 구독 좀 해주세요 아 좀 저리 가세요 에 하하하하 어쨌든 얘 사촌동생이야? 아 진짜 오빠 죄송한데 네 조그만 조그만 이따가 저거 어때요 얘 정도? 아뇨아뇨 죄송해요 금방 부를게요 네 오빠 카메라 꺼도 돼요? 카메라 왜 꺼? 아 할 말 있어가지고 카메라 껐어 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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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 또 구경하지 말고 저리 가세요 할 말이 뜨잖아요 동생이 뭐 할 말이 뭐야? 그잖아 사실은 나 오빠 좋아해 에이 몰카라니까? 몰카로 몰카야 몰카 나 오빠 좋아하는 거 아니야? 나를 좋아한다고? 나 진짜 그거 다 뽕인데 나 그 나 찐따야 진짜? 나 개 찐따 완전 그냥 그건데 뭘 갑자기 오빠 찐따해도 괜찮아 나 오빠 좋아해 아 그리고 나 지금 여자친구 있어 나 여자친구 기다릴게 러시아 당연히 그가 오빠가 헤어져서 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릴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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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헤어질 일이 없어 아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아까 나한테 못 오게 해 주고 그게 다 거짓말이야 그게 아무리 몰카여도 진짜 이거 일단 카메라 뀌으니까 저기 일단 몰카 소감 좀 어떻게 말해줘 화장실 좀 다녀올게 안녕하세요 내가 오빠 좋아하는 줄 알겠죠? 뻥인데 치킨 먹고 싶어서 나 먹는 거야? 치킨 맛있네 양아씨를 왜 이렇게 와 양아씨라니까 근데 이제 한 적은 당한 것도 아니고 응 응 응 오늘 오빠를 엄청 당황스럽게 해가지고 오빠를 집에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물 정도는 흘려줘야겠지? 음 net 은혜 어우 하늘 따왜 오늘 영상 좀 망한 거 같은데 이거 못 쓸 거 같아 아니야 괜찮아 아니 왜 그래 진짜 나한테 어? 왜 잘못해? 뭘 잘못해 그랬으면 안 돼 또 뭘 그랬으면 안 돼 내가 뭘 잘못했던데 진짜 아니 아니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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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 아니 아니 뭐 몰카야 다 거짓말이야 나 찐따야 아니 그니까 나한테 몰카를 왜 해 형 그러면 안 돼 뭘 그러면 안 돼 나한테 나쁜 것만 꼭 배워가지고 뒤에서 그렇게 나 난 몰라 됐다 응 괜찮아? 괜찮아? 미안해 진짜 미안하다 저기 아 아 빨리 위로해줘 미안하다 진짜 다시는 안 할게 난 니가 생각하면 멋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완전 개찐따 완전 그냥 그지 나부랭이 그냥 형이 그런 모습 보여줬잖아 아 이러놓고 그러지 말라는 거야? 바람 참 못 냈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해 일단 일단 가사 있나 진짜 미안해 울지 말고 이제 이제 아니 마무리 찍어야 되니까 웃으면서 너도 옆에서 안 웃기다 백경송이거든요 아니 근데 마무리는 찍어야 되잖아 이렇게 하고 저 아직 어떻게 생각하냐고 아니 그러면은 내가 이제 뭐가 돼 지금 이렇게 되면 내가 이제 뭘 뭐가 돼 미친놈 되는 거지 내가 진짜 진짜 있으면 안 될 자리가 진짜 미안해 이거 영상 안 쓸게 진짜로 안 쓸게 먼저 갈 테니까 좀 잘 좀 부탁할게 가 빨리 가요 연기 잘 하시네요 오빠 갔어요? 네 저 갔어요 저 진짜 갔어요? 네 어 우는 게 유튜브 하시는 게 없어요? 네 저 유튜브 할까요? 네 채널 한 번 파는 게 완전 잘 하실 것 같은데 그럼 유튜브 하면 구독 해줘야 돼요? 알겠죠? 아 해주죠 인스타 아이디는 제가 올려드릴게요 우와 편의장님 부탁드려요 요기 이렇게 하면 될까요? 형아 미안해 그래도 뛰는 놈 위에 여기 나는 분 계신다 하하하하 이거 떼줄게 하나 둘 셋 황금소 잘 보냈냐? 잘 보냈지 잘 보냈지 진짜 울더라 눈이 팬더가 됐어 진짜 근데 형 너무하긴 했다 아니 알아 내가 좀 그래도 여자들이 만나면 나를 좋아해 많이 근데 나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는데 여자친구 없을 때 고백을 진짜 많이 받았어 내가 아 진짜 마음이 아프다 오늘 영상 내일 쉬어야겠다 내일 진짜 내가 마음이 아프네 내가 진짜 여자친구도 있고 형 바람 안 피는 거 알잖아 응 아 진짜 좋아할 줄 몰랐어 나를 내가 매력 있는 건 알긴 알아 어 그치 형 매력 충분해 진짜 매력이 넘쳐놔 그러니까 내가 매력이 여자가 나를 볼 때는 이게 매력이 진짜 남자가 볼 때보다 훨씬 많나봐 이게 맞아요 매력 최고다 최고 그리고 좀 그리고 생긴 게 좀 아 진짜 와 진짜 난 진짜 오늘 깜짝 놀랐어 아 솔직히 영상 안 보고도 돼 내일 하루 쉬면 되지 아 그래도 내가 동생한테 미안해서 얼른 어떻게 하냐 응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